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뭐 책임 내기도 이런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완전히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거제도를 빼앗겼는데 그 선거제도의 문제가 100일 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께서 전면 항복선을 한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국민 편에 서지 않고 선거 사기시력 편에 서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할 때는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대대인인 대통령과 국힘당을 선택했으면 권력을 위임해 준 건데 그리고 그 위임의 조건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충직히 봉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약을 했는데 그냥 반역을 해가지고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시력들에게 다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경기도 일원에서 일어났던 20석 14석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였습니다.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경우에 나머지 8번부터 시작해서 14번을 여러분 한 번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릿수까지 다 찾아 냈지 않습니까 한 자릿수까지. 표를 한 자릿수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훔쳤는지를 이제 8등은 여기 보시다시피 경기 파주얼 박정후보와 한길룡 후보입니다. 이 박정후보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대략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죠. 파주얼이 재검표가 이루어졌던 장소고 거기에서 배춘잎 사전투표제도 나왔고 붉은 하살표 사전투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표록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아 가지고 한 20여 표가 투표록에 무효표 처리했는데 그 표도들 다 정상투표지로 다 복원이 됐으니까 투표함을 다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는 거죠. 한길룡 후보가 186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박정후보한테 13289표를 대해 가지고 승부가 11427표 차이로 더블당의 박정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든 선거구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의 후보별 여러분들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조작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당일투표에서는 국힘당 후보가 49대 50으로 아주 건수한 차이로 배우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60대 39로 박정 더블당 후보가 압승을 합니다. 여기 13개 선거구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표를 이동시켰을 표를 특정후보와 함께 밀어넣어 줬을 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수원정 프로파일러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여기서는 또 특별한 것이 한 4600표 정도의 무효표가 나온 거죠. 어마어마한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무효표라는 것은 선거인수 입고는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모든 득표수 조작은 전산조작 단계에서 선거인수의 몇 퍼센트를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정도를. 그러니까 선거인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무려 이수정 후보가 만 1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만 2389표를 위조 사전 투표지를 경기수원정의 더블당 후보의 김준혁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2377표 차이로 김준혁 후보가 승리한 후보가 된 아주 특별한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수정 후보는 참 잘 싸웠습니다. 보시게 되면 쿠킴이 당일 투표에서 54대 4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서는 더블당이 57대 42 관해에서는 58대 41 제외국민투표는 69대 30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완전히 밥입니다. 밥 조작에 그냥 완전히 그냥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다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수정 후보의 차익값 그래프인데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죠. 어떤 경우라도. 이런 짓을 이게 왜 나오는지를 다 알 건데 이걸 전부가 다 덮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거의 저가볼 때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가를 당대와 선거 부정에 은폐했듯 대여를 했던 지금 기성세대와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선거 사기세력들이 완전히 이름대로 넘어간 것을 뜻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조작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걸 되찾는 게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10년째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10년째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위조투표를 투입해도 검찰총장 출신이 다 입을 꾹 다물고 그냥 희한한 이야기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냥 저물게 된 겁니다. 정치가 여러분들 선거가 어렵게 되면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부터 그 여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힘들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번째 경기 안양거리입니다. 여기서도 4,085표 차이로 승리했네요. 4,085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4,085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한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를 1만 1,582표를 더블당의 이재정 후보한테 더해줘가지고 7,497표 차이로 승부를 바꿔버린 거죠. 당일 투표에서 52대 47로 이긴 사람이 사전투표에서는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패배합니다. 60대 39로 패배하고 60대 39로 패배하고 73.5대 26으로 패배하고. 그러니까 뭐 선거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조작이 조작. 그냥 pc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이 전형적으로 수십 년째 일어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라는 수도에서 그냥 뭐죠 한 사무실의 승부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투표 참가율이 계속 떨어지죠. 왜 본인들이 이제 선거를 결정 안 한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심재철 후보는 철도철미하게 입을 다물겠죠. 보시게 되면 이런 짓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경기 한안갑에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데 이용 후보가 8771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거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9970표를 추미애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짓을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1199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용국힘당 후보가 참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5대 44.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에서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패배합니다. 56대 43 추미애 승리 관내. 관외 58대 42 추미애 승리. 제외국민투표 66대 33. 이게 여러분들 다 뭐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까. 당일투표 득표라고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완전히 대한민국은 사전투표 조작천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투표에서 한 60% 정도를 얻지 못하면 전부 다 뭐죠. 선관위가 후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용 후보가 55%포인트 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훈 후보가 동작을 해서 60% 당일투표를 얻고 현진 후보가 62%를 얻었기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남권에서 헛소리하는 당선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당신들한테 한 62% 65%를 줬기 때문에 포항에서 당일투표에서 국힘당 후보가 65%를 얻으니까 당선되는 거지 뭘 뭡니까 똑똑한 채 잘난 채 하지 말라 이야기죠. 오늘도 보니까 무슨 박수영 후보가 헛소리를 했던데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들을. 나는 부산 수영구 여름 출신이니까 나는 당당하게 당선됐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한 번도 이야기 했다 내가 박사를 내줄 테니까 박수영 씨 당신도 정신 차려 얼마나 도덕질 당했는지 내가 한 번 밝혀 줄까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가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나는 국회의원 됐으니까 다 잘났다 어떻게 인생들을 그렇게 살 수 있냐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떻게 인생들을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너희 인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나라가 망한 거잖아. 그런데 다 희희낙낙하고 뭐 내가 잘났으니까 인폼드 보트라고 관외사전투표가 여러분들 현지하게 국힘당이 전국에서 전부 다 패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에이라 인간들아 정말 토가 나오고 이러면서 침을 받아주고 싶은 인간들인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하늘에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다가 뒤집을 줄 누가 아느냐 이야기. 그러니까 대가리 쳐박고 당선됐으면 그냥 입 다물고 부정성으로 떠들 용기가 없으면 그냥 입이라도 다물어줘야 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당선됐는데 내가 잘나서 당선됐다 그 따위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광역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 표밧이 65% 67% 62% 주니까 사전투표를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국회의원 되는 거지.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다 지금은 승리한 척에 있으니까 부정성거래가 여러분들 국민들이 죽어나더라도 그렇게 이런 무관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돼 가지고 지금 성자가 폐자가 되고 폐자가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자가 영원히 성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거 부정임을 우리가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자 폐자를 공정하게 해야 다음에도 성자 폐자가 공정하게 되는 거지. 지금 성자가 됐다 이런 부정성을 합리화시켜 놓으면 너그 새끼들이 다 이런 다음에 성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 생활들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이라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내 이야기는.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용기가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 인폼드 버튼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페이스북에 그 글 내리는 게 좋단 말이야. 안 내리면 박수영이가 어떻게 이러면서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내가 그냥 까발기 줄게. 연속으로 까발기 줄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이야기죠. 권력이 그렇게 달콤한지 모르겠는데 인생 그렇게 살아서 누가 선거 부정해가지고 이러면서 뺏지 달라고 그렇게 했냐 이 이야기죠. 초등학교들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 하나물에 김용만 후보하고 이찬근 후보가 여러분들 붙은 선거입니다. 여기도 1198표를 이겼는데 8082표를 더블당 후보가 함께 더해가지고 선거가 바뀐 경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딴 거 볼 거 없이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그냥 단박이 뭡니까. 부정선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지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란 것은 모집단으로부터 자식집단인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이라는 표본집단을 추출했을 때 각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는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만고불변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법칙을 이렇게 위반한 일을 10년째 해봤는데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당선자가 다 다물고 낙선자가 다 다물고 대다수 국민은 침묵하고 그러니 이 죄가를 앞으로 어떻게 치룰겠냐 이야기죠.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이 어둡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시민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일단 성공 후사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자의 세금으로 밥을 먹을 때는 권력을 위임한 주인들에게 그 공직자의 선출직 공직자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무가 분명하게 묵시적으로 법률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여러분들 방치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방치하고 언론이 언론인 역할을 방치하고 식자층들이 식자층이 이런 역할을 다 방치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이런 만련한 나라가 뭐가 이런 제대로 돌아가겠냐 나는 참 이걸 보면 이렇게 가서는 그리고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신처리해야 돼 본인들은 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우리 편의 여러분들 권력을 잡으면 땡이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다 폐해자가 될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4번째 마지막 경기 평택을입니다. 여기서도 정우성 국민의힘 후보가 237표짜리로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된 거죠. 8,038표를 더해가지고 당락을 7,800 한 표로 이병진 더블당 후보가 승리한 거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참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정말 그 제야 H님께서 공을 들여서 이렇게 작성해 준 자료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쉽게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흥미진지한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당이 얼마나 덕을 받는지를 여러분 지금 보실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